엄마가 좋아하는 거, 가방 가방, 어? 빼? 말고? 가방인데, 엄마가 좋아하는 거 백화점? 백화점? 샵? 명품 샵? 응 샵 빼고 명품! 그렇다, 그렇다 아빠가 옛날에 운동하셨는데 이렇게! 예완년! 예완년! 가보겠습니다, 시-작! 우진아, 밥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먹는 거 간식! 아니, 간식 말고 뭐, 아이스크림이나 뭐 케이크 같은 걸 뭐라고 하지? 아, 그거 아니에요? 영어로, 영어로! 아이, 그거 A, B, C D B 디저트다! 그렇지! 이거 음식 먹을 때 뭐? 식판! 오오오오오오 마더파더? 젠톤맨! 아니야 마더파더? 고우투 캠핑! 캠핑하우스! 유노? 캠핑하우스! 여행! 폴대! 폴대 크로스 크로스? 캠핑하우스! 텐트! 그렇지! 폴대, 영어입니까? 폴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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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울 때 이렇게 효자순! 그렇죠! 5 곱하기 4는? 저기도 돼! 20! 그렇지! 20 더하기 16! 쉬워 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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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좋아! 아빠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스마일? 아니 미소? 우와! 대출을 받으면 돈 내야 돼 돈! 돈 일! 이 이 이 이출! 이출 말고 한자로 아들 저 이좌! 그렇지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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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라 이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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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가 이거의 왕 멸치의 왕 멸치의 왕 멸치 칼슘의 왕 아 칼슘! 맞다 그러니까 잘했어 어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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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예 아 유대 때까지 재 유배 자 가겠습니다 파이팅 시작! 민아 사람이 이걸 너무 많이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래 민아 너무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어 욕심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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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 스탑 있잖아 무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? 진짜? 잘했어 우와 와우 좋다 좋다 시 리브 인 헤븐 시 올리스 웨어 와이트 드레스 천사 가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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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돌을 돌보다 좀 더 큰 돌 황금? 아니 돌보다 조금 더 큰 돌 가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우 와우 아주 훌륭한 여자분인데 귀가 안 들려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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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학교 책을 뭐라고 해? 교재 아니? 학습서 노트 공채 학 교 교재 그걸로 시작해 세 글자야 교과서 와우 고고고 고고고 17 더하기 9 17 더하기 28 1 빼 27 그 밑에 26 수치 만들 때 이걸로 해야 돼 밀가루 반죽 고고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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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요 28인데 거기서 2개를 빼라 그래서 26 맞추고 이런 거는 저희가 그런 거 안 해줘요 원래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정답이 만약에 17이다 아래 그런데 16 아래 그렇게 따지면 문제를 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2번만큼은 아? 봐주는 거예요? 유빈이 어떻게 할까요? 봐줄까요? 그냥 봐줘요 맞아요?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에요? 좋은 사람 여덟 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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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주나 그 외식 상품권은 들지 않습니까? 하하